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와서 1장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우수와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우수와가 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여우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우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우수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우수와서를 볼 때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우수와서가 단순히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승리 아니면 여우수와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우수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보여주는 순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의 정투의 방법이 어떠한 그들의 전쟁 기술이나 어떠한 전략이나 무기나 병거의 싸움이 아니었죠 어떤 싸움이었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말 것인지 결국 이 여우수와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또한 이 가난한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서를 크게 좀 내달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에는 가난한 땅을 또한 입성하는 그러한 가정을 또한 5장부터 12장은 가난을 정복하는 가정을 또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하는 땅을 분배하는 가정을 또한 마지막까지는 여우수와의 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야 생활 4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출애굽부터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스스로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나이는 들었지만 눈도 밝고 기력이 새하지 않아 했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모세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비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영적 지도자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우수아에게는 어땠을까요? 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여우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절에 보면 여우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합니다 보좌관입니다 제 측근입니다 출애굽 여정 시작부터 매 순간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가 리도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늘 함께했던 여우수아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였지만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여우수아도 경험했습니다 틈만 나면 예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는 모습을 보았던 여우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 모세가 없는 상황 여우수아에게 어땠을까요? 리더가 되고 싶었을까요? 리더가 되기 싫었겠죠 뻔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더 나아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된다?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강화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나온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우수아와 같이 이런 두려움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건강, 경제적인 문제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도 수능 시험이 있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수능 응시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해방됐다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죠?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타까운 것은 이 결과에 따라 죽음까지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그런데 왜 죽음까지 생각하기에 이릅니까? 그만큼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자지우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나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 두려움은 벗어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선포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우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말씀 분명하게 증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래요? 아니래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수한 많은 말씀 속에서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치아래요 우리의 힘으로 나 평안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평안 그 자체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건가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우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비해서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야 하는 여우사에게 가나한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어떠한 능력이나 리더십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만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문제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과 어제도 잠깐 상담을 하는데 이분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것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강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목도했어요 바라봤어요 가데스바니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저 땅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우수아만큼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모세가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진정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지난 겨울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안시걸을 두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안시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염려였어요 내가 복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선한목자교회 너무나도 좋은 교회고 내가 저기서 사역한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매번 메시지가 쌓여 있어요 의식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목회적인 상황과 앞으로 가야 될 그러한 방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오히려 교회의 방해물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하는 제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니죠 제 생각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다시 한 번 생각났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결국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연약한 나, 안 되는 나 부족한 나를 의식하니까 나를 붙드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연약한 것은 당연하거든요 부족한 것은 당연하거든요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의 바실레 슈랭크 여사님은 이렇게 말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서 예수님을 배제시킬 때 생긴다 예수님을 배제시킨다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 지금의 상황, 환경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당연하게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제시킬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우수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우수하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우수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언어성경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하고 멀리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에 힘입어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드와이트 무딘 목사님 처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번개처럼 위에서부터 이만한 줄로 여기고 막연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에 무딘 목사님은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남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이미 결론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두려움을 떨쳐버린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11절과 13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한 가지 표현이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가난을 차지하는 이 가정의 주체가 누구임을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이 두려움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 약함과 능력과 상관없이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어요 당장 모세가 없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어제 뉴스에 정말 신학교가 다 미달이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아,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소망 없는 것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세계의 성교의 역사를 회복시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정복을 앞서서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지금의 상황과 함경의 문제 가운데 한몰에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어렵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가? 불확신한 것을 붙들면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 말씀은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고백해야 될 것 주님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의 나락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모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해야 될 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너를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항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담이 되는 이 지금의 상황 하나님 불확실한 이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개인의 기도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변화된 여우수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고백의 공동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그러한 변화된 내 자신과 그러한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세계의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여우수화 같이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해와 하나님 내가 속해진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방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나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보러 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수님 내가 먼저 주님께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님께 아버지의 은혜를 부과하여 우리의 기한 통로만으로 이겨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 가정이 변화되어 등이 언답니다 내 부부 사이가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숙해 공동체가 바뀌게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원합니다 주의수님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리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여우수화 같이 변화되어 변화되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몽동몽몽몽몽몽몽몽몽몽몽 제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나를 먼저 변화되어져 아버지께 서락할 때 놀란 은혜의 역사에 기한으로 나를 사용하여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가정 하나님 우리의 속해 하나님 우리의 속한 공동체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리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한 공동체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